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으쩌 아 히힛 쫘쫘쫘쫘쫘쫘쫘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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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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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cie. 안녕. 안녕. 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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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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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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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르조스의 타락한 토템이 공허의 속삭이므로 주술사들을 광기에 몰아넣고 있어요.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르조스의 타락한 토템이 공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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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ㄷ 아... 마그하르의 피를 손에 묻힌 정령들이 복수를 원한다 마그하르의 피를 손에 묻힌 정령들이 복수를 원한다 마그하르의 피를 손에 묻힌 정령이 복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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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라 돌아오진 않겠지 나 사라졌어 ㄷㄷ 어깨를 죽이고 골목길을 샅샅이 뒤져라 아까부터 적들을 막는 동안 내가 발견한 일을 은폐하지 어? ㄷㄷ 히힛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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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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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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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저 괴수를 없애라! 저 괴수! 저 괴수! 저 괴수! 저 괴수! 스케어! 오크를 죽이고 골목길을 샅샅이 뒤져라 주인님의 피를 거부하는 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어라 주인님의 피를 거부하는 자에게 고통을 잃어버린다 ㄷㄷ ㄷㄷ 가죽용품점과 기계공학작업장을 둘러봐 복발물 조심하도록 상황이 아닌지 주인님의 전담이 니놈들 비명이 메아리 되리라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침묵당하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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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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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